머리 아파 진짜 가기 싫다 여기도 건물이 있고 앞에도 건물이 있어요 갑자기 곤란 증세가 와요 지금 거미줄이구나 거미줄이 놀랐네 여기 계단이거든요 일로 올라가면 또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법당치고는 커요 여기가 자 여러분들 여기가 입구입니다 문이 열려져 있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조금만 이 기가 규모가 크다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해요 제가 몰라봤어요 제가 제가 몰라봤어요 이거 누가 생활을 스님들이나 생활했던 내가 같아요 얘가 어 여기 여기 제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여기 오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약간 좀 머리가 아픈데 이게 머리가 어떤 식으로 아프냐면 약간 좀 편두통 편두통 증세가 와요 제가 제가 그리고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부가 좀 아프거든요 지금 이거는 살인산에 그려놓고 왔는데 구석이 저게 무슨 귀신인지 모르겠네 여러분도 이게 무슨 자국 같아요 이거 이거 피차옷 같이 하나요 좀 특이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한테 해를 끼칠지 안 끼칠지 모르겠어요 좀 특이한 연구가 있어요 보통 일반 청구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가는 길이 못 갔대 진짜 와 여기 진짜 가기 싫다 건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저쪽에도 있다 여기부터 먼저 가볼까요 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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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니다 그런 에이 여기부터 포천하게 테이풍 파 라 Garou surgeries 태이풍 아우... 들어가기 힘들다... 살을 빼던 거 해야지... 누구 있어요? 불 났나? 머리 졸라 아프다... 얼마나 오래 됐으면... 지금 몇 시지? 12시 18분... 한 1시쯤 넘으면 영가들이 조금 반응할 거예요 누가 불경을 외우고만... 봐냐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봐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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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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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안됐는데? 여기에 물건이 되게 많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옆에 뭐가 있나? 옆에 나문데? 나 1시 안됐는데? 여기가 나에게 물건이 되게 많네. 여기가 물건이 되게 많아. 나한테 물건이 되게 많아. 여기가 물건이 되게 많아. 와.. 느낌 안 좋다.. 누구 있어요? 여기 있네.. 어이 씨발! 뭐야! 에이 씨발.. 야 여기는 어마어마하다 셀 수가 없어 여기 영가분들은 좀 살아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좀 신체 장애이었던 분이 신체 장애이었던 분이 좀 가신 것 같아요 뭐야 저주 내릴 때 쓰는 거 소주랑 담벨을 갖다는데 도대체 몇 명이야 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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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누가 돌아가신거 같은데 여기를 패스합시다 지금 패스하는데 이게 단순한 곰팡이가 아닌데 다른 흔적도 같이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몸이 굉장히 쑤시거든요 여기는 머리는 별로 안아픈데 몸이 굉장히 쑤셔요 물이 끝내준다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제일 들어가기 싫어요 전투 티슴사 찹쀑 구이죠 vu player internal 하아... 실례지만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셨네 업체도 펼쳐져 있고 그대로 가셨네 하아... 죄송합니다 어? 진짜 급하게 나가셨나보다 화면 노이즈가 이상해 노이즈가 이상해 하아... 하아... 흑 예,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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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아 근데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기복집 집 하지 근데